끝판왕 와 이거는 진짜 끝판왕이다 끝판왕이야 Cheers 수영의 은밀한 ASMR MR 안녕하세요 수영이에요 우리 쏘가리들이 제발 좀 맛있는것 좀 먹으라고 해서 오늘은 맛있는 음식의 끝판왕 소고기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보시기전에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고기를 구워볼까요 소금 소금 저는 약간 레어로 먹기 때문에 이정도만 굽겠습니다 이거 먹는동안 나머지 고기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아스파라거스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다시 올려야겠다 레어로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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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도 음 미디엄레어 꼭 참치 다 닭기같아 스테이크 소스에 찍어볼게요 소금 소금 역시 스테이크는 아무도 못이겨 다 익은거같아요 일단 내려놓을게요 이제 야채들을 좀 올려놓고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먹기전에 제가 일부러 준비해놓은게 있죠 와인 치얼스 띵 띵 이거는 진짜 끝판왕이다 끝판왕이야 너무 맛있다 스테이크와 와인하고 너무 잘어울리는게 고기가 약간 느끼할수있거든요 그거를 레드와인이 싹 감싸줘요 그래서 부드럽게 혀에서 이거는 최고다 진짜 아흑 진짜 아흑 아흑 버섯 지금 연기나는거 보이세요? 와 준비 장착 진짜 맛있다 답답해 오늘은 좀 고급스럽게 먹으려고 했는데 안도와주네 이렇게 먹을게요 아니 몰라 이건 무슨 버섯이지? 아 방울토마토가 익었다 짠 이게 통째로 먹으니까 맛있다 아 뭔가 안어울리는 두 조합 아 맛있어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스테이크 제가 먹을 때 스테이크 소스보다 더 맛있는게 뭔지 알아요 바로 버터 그래서 제가 버터를 준비했는데 되게 발라요 올려 올려 조용히 해 얘야 조용히 해 팁을 알려드리고 있잖니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 와인 와인을 먹었는데 소주소리가 나네 오늘 오늘 소가리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도 맛있는 음식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이템 추천 많이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